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도지사도 만들고 광역시의 시장도 만드는데 감히 누가 우리한테 뭐라고 말을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평범한 자연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특히 고의적일수록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강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간이 남산만큼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자녀 특혜 채용 특별채용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설령 그런 일들을 정치권에서 눈치를 채더라도 절대 대들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큰 선거가 없는 해에는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낮은데 9급에서 7급 성진까지 걸리는 속도는 다른 공무원들 평균보다 4, 5년 정도가 빠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무원이 되면 성진에 거의 목을 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성진이 빠르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꿀단지라는 겁니다. 꿀단지. 꿀단지니까 꿀단지를 남한 게 줄 수 있습니까 내 새끼부터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에 근무하던 아들 딸들을 다 특별채용해 가지고 심은 겁니다. 꿀단지를 누구한테 줍니까 우선 내한테부터 내가 먹고 챙긴 거고 내 새끼부터 먼저 챙겨야 되죠. 남새끼들 왜 챙깁니까 이런 양심불량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선관위 특채가 줄줄이 밝혀지네요.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간부 딸 면접감 심사포의 직접 인적 상황 적어 동아일보에서 작년 선거 앞 선관위 경력채용 3배 넘게 급정 뭐 여러분들 우리가 너희들한테 권력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내 새끼 하나 여러분들 좀 특별채용 했다 해 가지고 뭐 큰 대수냐 작년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경력채용이 3배 넘게 급정했다. 아빠 찬스 논란 6명 중 4명도 이때 들어왔다. 3배 넘게 이런 급정했으니까 얼마나 많겠냐 이야기입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에 비해 가지고 자녀 특별채용은 큰 사건 아니지만 이 뒷배경이 뭐냐 이야기죠.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해먹더라도 누가 여러분들 감히 우리한테 대들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선관이 4급 5급 직원까지도 자녀 5명 또 특채 의혹이다. 그럼 자기들끼리 다 할 거라고요. 자기들끼리 알 끼리 때문에 뭐 3급이 해먹고 2급이 해먹고 1급이 해먹는데 4, 5급도 좀 해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해먹으면 다른 4, 5급도 또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짓거리들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 합동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경남 통영 출신의 전현인가 하는 그런 더불 민주당의 아주 골수 당원이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합동조사를 한다고 해가 제대로 밝혀질 거라는 나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견제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이렇게 항상 해먹는 세력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63년도에 4.19 여름 이후에 선거를 좀 더 공정하게 만들어야겠다 제도적으로 선관위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63년이니까 73, 80년, 93, 2003, 2013년 벌써 한 50년이 됐네요. 그 안에서 얼마나 이렇게 부패해버린 겁니다. 그냥 자녀 특별채용조사에서 5건의 의심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는데 서류조사 결과 4급 5건 직원 중 가족이 선관위에 근무한 사례 5건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웬만큼 알 거라고요. 저 양반 아버지가 박판진이다. 저 양반 여러분들 아버지가 송봉섭이다. 저 양반 아버지가 경남 승관이 모모시다. 저 양반 아버지가 세종시 모모시다. 이렇게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이 이 사람들 뿐이겠냐 우리 새끼도 4, 5급 되면 뽑아달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의혹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시하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도 여러분들 웃기는 짓들 해 가지고 경남 승관이 간부 딸은 채점표도 아빠 동료 유명히 포함된 면접위원 4명이 김과장 딸에게 5개 평가 항목에 모두 똑같은 점수를 부여한 데 이어서 내장의 변접심사부에 김과장 딸이 직접 인적 사항을 썼다. 김과장 딸이 이 정도니까 김과장 딸이 직급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과장이 이거 되니까 그 위에 또 사무국장이 있을 거 무슨 실장이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너희들끼리 다 잘 해먹어라 나라가 망하던 무슨 일이 있겠냐 이시조선 이래야 망했겠죠 뭐 이래 가지고 뭐 앞에는 맨날 헌법기관이니까 감사를 안 해야 된다 이런 짓거리들 했으니까 똑같이 썼네요 의령군 소속 의령군 행정서기 김 김 의령군 똑같이 썼네요 똑같이 점수를 준 모양입니다 에라이 인간들아 외부인사가 사무총장을 맡는 방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기류도 선관위 내부에서 감지된다 뭘 이렇게 받아들인 기류가 다만 사퇴 의사를 밝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퇴직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정무직이란 이유로 징계없이 맨직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 받아야 되죠 박찬진과 송봉섭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득표수 조작을 해가지고 득표수 만든 것을 검찰 수사에 나서야 되죠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눈이 시끄럽게 살아있고 70대 이러면 노인도 아니고 60대 초반에 대통령이 집권하고 이러면 1년이 됐는데 2023년 4.15 보궐선거에서는 울산교육감선거에 무슨 100장당 35장을 뺏어가지고 표를 이동시키는 조작값 35%까지 여러분들 높일 정도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도대체 뭐로 본 겁니까 발사기로 본 겁니까 뭐로 본 겁니까 이걸 듣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녀 특혜 예 수사해야 됩니다 동시에 후보별 득표수 조작 다 조사해야 되는 거죠 전임자들 다 불러가 조혜주 김세안이 대선 조작의 주인공 김세안 4.15 총선의 조작의 주인공 조혜주 내가 뭐 그 사람들한테 무슨 특별한 사감이 있겠습니까 나도 나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양반하고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동물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뭡니까 자녀 특별 채용을 하고 득표수를 조작해야 국민들한테 뭡니까 완전히 조작된 득표수를 공개하고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은 고소고발 남발하고 에라이 인간들아 너희가 정말 참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도 수사 한 번 안 하는 완전히 특권층이 생긴 거 아닙니까 나라에 우리가 언제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저 상전으로 모시는 종놈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말이 되는 짓거리들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이 문제 해결을 못하면 본인도 고단할 건데 본인 고단한 걸 떠나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를 지키고 국가를 보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훔쳤나 이걸 이제 분석한 책이 도둑놈들 시리즈의 다섯 번째로 출간됐습니다 이 2022년 지방선거 6월 1일 지방선거는 박찬진 이번에 물러난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용으로 치른 첫 번째 선거입니다 멋진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멋진 작품을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나라를 지킵시다 선거가 이 모양이 돼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어려워지겠습니까 그걸 지킨다는 차원에서 여러분의 성원과 여러분의 그런 후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